광주역과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광주선 셔틀열차가 오는 17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운행이 종료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첫 운행을 시작한 셔틀열차가 비용 부담과 열차 노후화, 한계수명 초과 등으로 오는 18일부터 운행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행이 종료되더라도 시내버스와 인근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구간의 대체 교통수단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광주선 셔틀열차는 KTX가 광주역에 정차하지 않게 되면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도입돼 이용요금 1,000원으로 하루 30회 왕복 운행하며 하루 평균 52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해 왔습니다.